미국에서 새아이와 살고 있던 열매씨와 성준씨 부부. 얄로하신 시부모님을 돕기 위해 하만으로 귀농을 결정했는데요. 어느덧 귀농 5년차 감에 푹 빠진 다섯 식구. 오늘 누가 많이 따고 빨리 따고 잘 따는지 보고 아빠가 한 명을 정하도록 하겠어. 알았지? 나이도 나이도 나이. 재밌어? 힘든지? 아니? 안 힘들어? 힘든데. 재밌어? 너무 큰 것 같다. 감농장은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부모님의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초보농부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어머니 역할을 제가 하고 어머니 이제 찾아야죠. 농사와 육아 모두 소홀히 하지 않는 열매씨. 안녕? 곶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엄마는 우리한테 다이아몬드야.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하만과 곶감에 푹 빠져 귀농 만족 100%인 다섯 가족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